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발이 매일매일 수준입니다.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초콜릿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마요네즈 마시아 마시아 면이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다진마늘 계란 저녁에 에어컨이 맛있게 먹어야지 다음은 영상에서 만나요! 첫 번째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